원상이랑 누구랑 생긴 되더라? 아 상혁이 상혁이 누구야? 상혁이 상혁이? 내 룸메인데? 상혁이 이거 안 뜯었는데? 그거 알아서 찾아야지 원상아 원상이랑 생일 씨 뭐 갖고 싶은 거 있어? 네? 갖고 싶은 거 있어?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아니야 됐어 원상이랑 네이버에 핸드폰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화이팅! 어머니 원상이랑 가면 안 돼? 원상이랑 가면 안 돼 웃어? 못 가게 막을 거야 원상이랑 오래 가면은 전혀 안 해 뭘 안 해 축구야 정리해 주세요 야 용호야 네가 정리했어? 아니요 저 안 했는데 어? 용호야? 아 네가 했다 그래야지 용호야 이제 너가 숙소장 숙소장 할래 아니 저 나이가 어려서 정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왜? 아니야 위에 선배들이 있어서 그런 게 없어 우리 선배가 바뀌었어 누가 정리했지? 대박이다 아 네가 했다 그래야지 우리 누리 했잖아 어? 우리 누리 했잖아 정리 그러네 이렇게 항상 유지해보자 우리 누리 그래 항상 유지하라고 아 이제부터 아침 8시라 와가지고 정리부터 해야겠다 그 전에 용호가 저녁에 하겠지 그 전날 야 용호야 네 형이랑 같이 정리할래요? 네 어 깨끗한데? 형 이거를 찍어서 아 찍어서 올려달라고? 야 이거 이거 진짜 정리 잘했다 누군지? 저희도 할만한 사람이 없는데? 저희도 다 정리가 돼있어? 할만한 사람이 왜 없어 원래 옛날에 배재회라고 알아? 너 재효 있을 때 있었냐? 어 아 있었어? 재효가 담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리했네 이걸 왜 자꾸 찍으세요? 내가 쩔고 진짜 애쓰면 쉽지 않았어 근데 민규 그 와이프 집에 있는데 혼자 그 골프 나가기 조금 미안하잖아 민규 형은 같이 나가시는 거 아니야? 그래서 힘들어 같이 아 왜 나가 정했어? 그 이상은 이제 같이 데리러 나가고 나 해야지 이게 맞네? 지금 나와봤어요? 어 그래도 편집하면 내가 알아서 편집하는 건데 이게 많이 이쁜다고 나가야 돼 아 이쁜 조금 나가야 돼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오오오 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재수석입니다 야 내가 뭐냐? 자기 아이 저번에 울티에서 내 머릿결 관리가 너무 궁금하시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거 내돈내산 쓰고 있는 거 그 아윤채 알죠? 크림 그거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어떻게 또 거기 아윤채에서 또 영상을 보셔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네 감사하게도 짠 이렇게 이거 내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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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 있잖아요 아윤채 잇리치 본딩 크림 이거 집에 몇 개 있지 사놨지 그리고 이거 리밸런싱 마스크 이거 머리하는 거야? 헤어팩 같은 거 헤어팩이야? 아 이거 해주고 2,3분 후에 이제 딱 하는 거야? 이거는 이제 샴푸 우리 집에도 이거 말고 또 다른 샴푸 있잖아 큰 거 컬러링 샴푸 어 그거 쓰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산뜻한 타임 리밸런싱 샴푸 프레쉬 이거 딱 드리고 그리고 이거 이것도 내가 또 그 인헬싱 실키 오일 이렇게 어렵냐 이게 자기 왜 이렇게 못 일러? 이것도 지금 바르고 있지 이거는 머리 마르고 바르는 거 이거는 마르기 전에 바르는 거 이게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내 친구 하나 갖다 줘야지 내 친구 하나 갖다 줘도 되지? 응 집에 새 거 하나 더 있어 저번에 사놓은 거 집에 또 많으니까 이거 내 친구 하나 드려야지 또 카페 공원에 아메리카노도 먹게 생겼네 또 너가 산 거야? 그거 어딨어? 희장실에서 아니 희장실 말고 또 뭐 나왔다며 바로 가운데 여기 나죠 아 여기 나왔어? 이거는 당시 2021년 김인성 누구는 김인성 아니 김인성 여권 대출 안 하고 끝까지 뻥이다가 대성사 따와서 대출 그럼 그럼 라이브? 부라 있어 부라? 부라? 부라 부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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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헤어 관리 어떻게 해? 너의 헤어 관리 어떻게 해? 너의 헤어 관리 어떻게 해? 너의 헤어 관리 어떻게 해? 넓게 벌려 안 좋다 아 진짜? 내가 이거 한국에서 돈 주고 샀었거든 여기에서 내 영상 보고 준 거야 이 회사는 유튜브로 그리고 머리 감고 머리 말리기 전에 헤어 관리기 전에 네? 네? 그리고 바르고 이제 드라이기 드라이기 오케이 자 어? 썸네이 썸네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오케이 고출둔 남 니 얼굴도 한번 찍어줘 네 여기 거울에 나오고 있어 하아 웃으면서 이거 아 선생님 양말 이쁘네 네? 아 저 이거 제일 안심 너도 양말 너도 양말 보고 설마 안심었나? 아니 어제 신은 거 봤는데 어제 신었지? 어제 신었는데 오늘 안심었어? 하아 그래 왜 양말 색깔은 잘 어울린다 그치? 아니 근데 진짜 좋아요 그래? 훈련복이랑 색깔도 왜요? 왜요? 어쩐지 양말 다른 거 신었지? 정신 못 찾았잖아요 아 그래? 정신 못 찾았어? 네 에이 에이 형 이거 또 나와 2 이거 논쓰립 버전이야? 아니 아니 그냥 다른 디자인? 아 디자인이 똑같은데 이거 되게 조금 애마네 그리고 발목이 여기까지 와 아 더 길어요? 응 그리고 자수야 자수 뭔지 알지? 실로 이렇게 박혀있는 거 네 그렇게 딱 좀 더 예쁠 거야 네 논쓰립도 기대하고 있지 논쓰립도 나중에 자 문단 끝나고 왔지 얼굴 점점 타 나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지 않냐? 어 옛날에는 막 되게 어색했는데? 아 안돼요 풀어지 이제 아 그럼 풀어지 몇 년 찬데 그럼 뭐야 적응 못하면 해야지 그만해 고풍을 내려놔 아 그럼 이 팬분들이 옷을 되게 궁금해하죠 왜? 새로 나온 옷이잖아 아 그래? 어 근데 나는 이거 되게 이쁘게 봐 이거? 괜찮잖아 안패서 쓰면 뭐 좋지 아니 땀뽑 이쁘잖아 어 이뻐 이거 이뻐 마크가 이쁜데? 거의 써봤다 이거 무조건 나가야 돼? 작년에 이걸 붙인 거거든? 근데 지금은 실밥이니까 안 떨어져 지금 했는데 올라갔지 아 그래서 퀄리티가 올라간거? 그럼 근데 내년에 더 올라가겠네 어 이제 운동 끝나고 또 이렇게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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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 아마 동계 때 내 방쫄이 될거야 방쫄 우리 우리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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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 유튜브 응 유튜브 아 유튜브 아 유튜브 구독해 네 네 네 스모스 굴하는 아는 알더라고 뭐 나 유튜브 하는거 바테 오 그래서 아까 에센스 있죠. 그래서 그 에센스 하나 선물로 줬어. 머릿결 거리 잘 알아. 아 진짜로? 근데 나는 왜 안 해? 너 머리카락 별로 안 해. 개소리긴 한데 그래도. 머리 나와면 그래야 돼. 그래도 나와면 되고. 우리만 유튜브를 해야 되겠네. 우리 유튜브를 막. 그 신인 애들, 어린 애들 좀 막.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? 공부 많이 해. 그래, 윤구야. 아 진짜? 윤구 보면 좋아졌다. 너 사람들이 말 없는 줄 알잖아. 카메라 보면 말 없잖아. 원래 말이 많은데. 말 없어요 원래. 아니야. 아 왜 오해를 계속 만드세요 다. 왜 오해야. 지현이 보고 싶지? 6월달 정도에 오지 않았어요? 조금만 기다려. 지현이 올 때까지. 아니, 떠나서 기다리지 않았어요. 윤구가 생각이 깊어. 옛날에 차 탈 때 기억나? 아, 그렇구나. 그때 말 들으면 생각이 깊었어. 성준이, 저번에 성준이가 그랬나? 너 1년 차 탈 때 뭐 툭하면 헤에 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버틴다고? 성준이가 또 과장이 좀 심하시잖아요. 아니지, 성준이가 버티면 버티는 거지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유튜브는 케비케익. 깨까자까자. 나왔습니다. 깁 Gangad, фильма 나 신문해. 크레인 году.